네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산 스마트지회 나오게 됐는데 사실 못 나올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꼭 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 좋네요. 아침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결 더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. 계산 스마트지회가 지금은 3명이지만 조만간 4명이지만 조만간 또 부흥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킹덤 컴퍼니를 이루어갈 차세대 많은 동역자들이 생길 거라고 믿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모두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